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가워요. 오늘 같이 우리 유튜브 학생들한테 일본어를 가르쳐주신다고 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로 해석을 해주세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 유튜브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방송은 NG가 나면 CUT! 하고 다시 찍는데 유튜브 방송은 실수한 거 그대로 다 내버려도 유튜브 방송 듣는 사람들이 다 이해해줘요. 처음 만났습니다. 하진말말떼 하진말떼 하진말떼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진말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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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일본어로 간단한 인사 인사법을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아침 인사를 뭐라 그러죠?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학생들 따라하세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아침 인사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오하이오가 무슨 뜻인가요? 오하이오가 아침 인사인데 한차로 쓰면 일찍 아침에 일찍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보통 그러면 오하이오 도 통하나요? 안녕 우리나라처럼 안녕 아이들한테 엄마가 아이들한테 인사하거나 친한 사람한테는 오하이오 라고 하는거죠 안녕 하듯이 오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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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도 한번 해주세요 따라하세요 학생들 오하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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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오고자이마스 가 들어가면 정중한 표현이 되나요? 네 정중한 표현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오 잘하셨어요 소음하는 거 진짜 잘하시네 학생들 네 잘하시네요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다음은 정심 인사 정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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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심입니다 이거 점심 먹기 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아 상관이 없어요 식사 전에 후 상관이 없고 낮에 만나면 낮에 만나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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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지기 전에는 안녕하세요 해가 지기 전에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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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할 때는 now의 repeat라고 그러잖아요 따라하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반복 일본어로 반복을 말해요 아 모이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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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 sais knee 하나 모이치도 다시 한번로 하려고 너 다시한번 해주세요 모이치도 모이치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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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더 allegedly 안녕하세요 저녁 인사 한번 해주세요 곰방화 곰방화 할 때 발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발음이요? 곰방 이 방이 바 할 때 이게 타금이라고 그러나요? 타금이요 바 마 타금이 없을 때는 파가 되죠? 타금이 없으면 하가 되죠 하가 되는데 하금표가 들어가면 바가 됩니다 교수님은 히라가나를 아시니까 그런데 학생분들은 한글만 보시니까 히라가나 모르나요? 네 일본에 히라가나가 있고 가타카나가 있습니다 히라가나는 어떨 때 쓰죠? 히라가나는 평상시에 아이들이 학차를 모르면 다 히라가나로 표기할 수 있고 또 일본어 문장 중에 조사 적석사 같은 거는 거의 다 히라가나로 표현해요 이 글자가 히라가나예요 히라가나 이런 것도 다 한자로 표기하려고 하면 한자로 표기를 할 수 있는데 히라가나 제일 쉽게 처음에 어린이들이 배우는 글자가 히라가나 히라가나 그리고 가타카나가 있죠? 네 가타카나는 똑같은 소리를 가타카나로 똑같이 표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보통 외래요 외래요 외래요나 위성어 위태요 같은 거는 가타카나로 많이 표기를 하고 또 일본에 가시면 캄판이 있잖아요 뭐 카메라 약국이면 구슬이 해서 그런 캄판에 표기할 때는 가타카나로 표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메리카진 아메리카진 할 때 아메리카진 할 때도 그렇죠 아메리카가 미국인데 아메리카진은 단차로 쓰고 아메리카는 외래어니까 다른 외국의 이름이니까 가타카나로 표기해요 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메리카진은 미국사람 그렇죠 근데 일본도 미국이라고 쓰나요? 보통 안 써요 미국이라고 할 때 베이고쿠라고 하죠 베이고쿠라고 베이고쿠라고 하고 쌀밑자 안 써요 아름다운 밑자를 안 쓰고 쌀밑자 씁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일본은 쌀밑자를 씁니다 여러분 왜 그러는지 알겠죠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밑자를 쓰는데 일본에는 쌀밑자 씁니다 쌀밑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쌀밑자 안 먹는 건데 쌀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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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연이 아마 있을 것 같죠 그러네요 그러네요 쌀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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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믿어도 되나요 그거를 대만한 생각이에요 쌀밑자 쌀밑자 금방 안녕하세요 저녁인사 모이치도 안녕하세요 발음 주의할게 어디에요? 바 세 번째 나오는 바 타금이 없을때는 하로 하가 되는데 하로 표시되는데 타금이 표시되면 바로 표시되면 유성음이네요 그리고 히라가다를 아시는 분은 こんにちは, 고맙후에 원래 하예요 하zem 가루 할 때는 와 로 해야 돼요 히라가다를 배우시며 하히히히히히히히히 헐고 하는 뭐지 뭐지 모모는 나는 할 때는 В타시와 하기 하루 와 로 파일러로 하거든요 그런것처럼 이 인사도 こんにちは 할 때는 하루 소이치만 와 로 파일러로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무슨 뜻이죠? 나는.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선생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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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です가 뭐예요? 입니다. 입니다. 私は I am student 를 일본어로 私は学生です 나는 선생님입니다. 私は先生です 나는 선청석입니다. 私は 선청석 私は 선청석 私は 선청석です 私は 私は 私の 私は LG전자 다닐 때 배웠어요. 왜냐면 제가 일사를 했는데 LG전자 그때 비디오 템포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그게 그때 첨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기술자들이 한 20명이 와 있어 가지고 일본어를 부르면 친구들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학원도 다니고 공부해 가지고 가타까나 히라까나 다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좀 나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좀 아는 거에요. 그래서 좀 아는 거에요. 오늘 인사법 배웠는데 학생 여러분 어떤가요? 재밌었어요. 다시 인사 뭡니까? 한 번 해보세요. 요하요. 오하요. 정중한 표현. 오하요. 정중한 표현. 정신 인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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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